지난 19일 아침 스타필드 고향점 재고창고에서 한 아동복 브랜드 매니저이자 업주인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하루 동안 간신히 호흡만 이어가다 20일 낮 결국 세상을 떴습니다. 함께 스타필드에서 근무하는 다른 매니저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A씨가 쉬지 못해서 많이 힘들어했다, 집이 아닌 재고창고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건 결국 스타필드에 하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느냐는 말이 나옵니다. 쇼핑객의 편의를 위해 연중무휴 밝혀둔 아울렛 불빛 뒤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셈입니다. A씨처럼 고통을 호소하는 매니저들이 늘어가고 있지만 스타필드를 운영하는 신세계 쪽과 A씨가 운영하던 아동복 브랜드는 서로에게 책임만 떠넘기는 모습입니다. 책임지는 쪽은 없고 고통은 커져만 갑니다. 스타필드에서 일하는 한 매니저는 오픈 준비가 조금만 늦어져도 스타필드 쪽에서 매니저들의 단톡방으로 경고 공지를 띄운다며 지각만 해도 이 정도인데 아예 문을 안 여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매니저는 올해부터 신세계가 주 35시간 노동 방침을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우리는 365일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스타필드에서 일하는 매니저들은 백화점처럼 한 달에 한 번 혹은 설과 추석 명절 당일만이라도 쉬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소리TV 신보람 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